네가 여기 웬일이냐? 너 내가 봉이 만나지 말라고 했지 네가 뭔데 만나라 마라 하는 거냐? 뭐? 너 봉이랑 결혼한다는 거 거짓말이었지 나한테 왜 거짓말했냐 내가 그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? 거짓말이면 봉이를 다시 만나기라도 하겠다는 거야? 못할 것도 없지 윤종현 네가 봉이를 만날 때 봉이 한 번도 행복해 보인 적 없었어 봉이를 울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건 바로 너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봉이를 다시 힘들게 하는 거 나 못 봐 양성구 너 봉이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냐? 너 이 새끼 다신 사랑 노름따위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줄게 각오해 넌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KBS KB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